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열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이제 성장 산업의 테마를 좀 보유한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전략을 좀 가지고 왔고 평소에 제가 좀 탄탄한 종목들도 많이 편입하지만 오늘은 조금 이제 약간의 테마성으로도 볼만한 종목들 한번 준비를 해 봤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선은 종목 리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넥스트칩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월요일날 편입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편입하고 어제 좀 눌림 주고 오늘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지금 제가 제시한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7% 나와 있지만 오늘 장중에는 무려 14.59%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시세를 좀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2차 목표가는 달성은 안 되었지만 최근 자율주행 섹터 종목들이 계속 순환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지금 2차 목표가 달성이 됐네요. 2차가 제 11,400원 나와 있는데 오늘 지금 추가로 올라오면서 이제 11,470원까지 올라와서 2차 목표까지 달성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넥스트칩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은 계속 좀 이슈들이 순환을 좀 하면서 또 다른 종목들로 계속 순환매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제가 새롭게 편입할 종목들도 자율주행 쪽을 좀 엮일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기 때문에 좀 이따 공개할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신 EDP라고 하는 종목 한번 좀 보아볼게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되고 그리고 제 2월달 지금 들어서 첫 번째 종목을 좀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해드렸던 종목인데 2월달 제가 편입한 이후로 무난하게 좀 한번 빠지지 않고 무난하게 좀 올라오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를 19,1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호가가 좀 촘촘해졌죠. 호가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19,070원까지 좀 올라가서 아직은 목표가 터치는 안 됐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역시나 삼성 SDI 쪽 관련된 모멘텀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 SDI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 46, 지름이 46mm짜리 이제 중대형 이런 원통형 배터리의 라인을 추가로 증설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전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이 상신 EDP가 또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차는 아직 안 됐지만 충분히 1차 그 이상까지도 더 가능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상신 EDP라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 한번 짧게 한번 봐볼게요. LG전자는 지금 제가 예전에 대형주 편입하고서 목표가 달성을 했던 종목들인데 오늘은 오늘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면서 이제 한 6% 대형주지만 6%가량 큰 강세가 나왔고요. 이 종목도 지금 제가 편입 이후로는 한 21% 이상의 지금 수익이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1월 달에 대형주를 편입하기 정말 좋은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해드렸던 그 구간에서 편입한 이후로는 뭐 꾸준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LG전자는 1분기 이제 그 4분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이제 좀 최저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오히려 더 잘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즉 지수가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고 하면 이 LG전자 같은 대형주들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더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좀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신 신규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하신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리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산업의 조금 테마를 좀 보유한 종목이고 현재가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2,755원이고요. 종목명은 남성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장산업의 테마를 좀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어디 이제 이슈들을 좀 엮일 수가 있냐면 하나는 AI 관련된 이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을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막 시세가 조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초입 구간에서 한번 이런 테마성 종목들도 공략해보는 전략들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남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남성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업체 4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와있지만은 비디오 기기, 그 다음에 스마트키 같은 이런 전자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국내에도 유통을 좀 하고 있지만 해외 쪽에 많이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비디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에 들어가는 임포테인먼트용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업체가 엮이는 이슈들도 이런 차량용 이슈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을 좀 많이 엮여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주로 이제 국내나 해외 쪽에 유통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AI랑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 모멘텀들이 엮이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하나는 AI 쪽에 엮이는 이유가 아마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각종 이제 AI에 대한 좀 경쟁을 치열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온라인 비서죠. 이제 AI를 해서 이제 알렉사라고 하는 AI를 이미 활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알렉사를 적용시킨 임포테인먼트 장비 제품들을 남성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이렇게 아마존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한 번씩 엮여서 시세가 올라왔던 상태인데 요즘에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 워낙 AI를 좀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시 아마존의 AI에 대한 기대감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관련주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도 SKT, 우리나라 SKT에서 AI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저 역시 남성 이런 종목도 아마존의 AI 이슈들과 좀 엮여서 관련주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한 번 급등세도 연출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쪽 모멘텀인데 이 업체가 차량용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자율주행 이슈에 계속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 관심도가 또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삼성에서 퀄컴 앤 부사장, 퀄컴 앤 부사장이 또 자율주행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장을 영입을 하면서 삼성 측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나 자율주행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시세를 좀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래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혹은 자율주행 이런 미래차의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로 자율주행 쪽의 수납매 흐름들은 아직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남성을 그 다음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화면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가져가 봤는데 보시게 되면 이 앞에서부터 쭉 계속 하락 추세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 붙이면서 하락 추세를 조금 벗어나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왔고 지금 시세가 나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나 테마성 흐름들까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하시는 동안 실적을 추이를 봤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견주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2022년에 지금 3분기까지가 결산이 나고 4분기는 아직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3분기까지는 소폭의 적자를 보이는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영향으로 해서 그러면 주가가 또 여기서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 실적이 올해는 이제 또 저는 2021년처럼 반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업체가 실적이 아예 안 나오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던 상태였고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아서 좀 하반기 쪽에 좀 이익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던 거였는데 결국은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경기 회복세나 어느 정도 소비의 회복세를 약간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들이 다시 한번 조금 정상화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미 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은 최근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많이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를 좀 반전하고 올해 좋아질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을 제시를 좀 할게요. 제가 1차 목표가는 조금 높여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3,040원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3,23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400원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